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2017년 7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월 월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 소유 낡은 집을 철거하고 건축했다는 이유로 A씨를 이주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에 대해 투기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공급 대상에서 선정하도록 재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 고창군을 시작으로 27일 부안군, 28일 익산시를 찾아 주민이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5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이 대입 전용료를 입시 전용 소유 경비 외에 광고비 또 설명회 개최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대학 입시 전용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26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보조금 부정신고 신고 사건 113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공사장에서 밤새 많은 발파 충격 등으로 인해 인근 지하수가 고갈되었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현장 조정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합니다. 27일 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물 주차장의 출입로가 보행로를 가로질러 시각장애인이 보행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보행권과 안전을 증진하는 제도 개선을 국토부와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건물에서 별개로 시행된 두 건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고용산재 보험료를 과다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장소적 시간적으로 두 공사가 분리된 것을 인정해 이를 취소하도록 재결했습니다. 28일 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거동이 힘든 고위험 임산부가 직접 본인이 방문해 국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도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